노루페인트 안양공장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안양시는 노루페인트와 대화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안양시는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에서 위원들 다수는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이 낙후한 데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기업들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에 맞춰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양시는 이번 조치로 노루페인트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